회의 시험을 잘 볼 수가 있는가 천지비가 나와서 어우 이게 좋은 모양이야 일단 권인천 천풍구 천산돈 천지비 좋은 모양이다 본톨미 이사묘 오싱슬 신월경오일 선생님은 알겠지 답을 잘못했네요 여기에 천지비를 천지비를 썼다고 했으니까 아 마치 그대로 천지비 써놓을 수 있었는데 이거 이거 원문 이거 인쇄가 잘못됐구나 책이 이렇게 돼서 자인진 오 요거는 천지비가 변해서 이렇게 합되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또 합되는 거죠 새우가 요런 것도 육합으로 봐요 여기서도 합되어 있네 어쨌든 뭐 육충은 아니었죠 애초에 이것은 괴의 반음이었다가 괴의 복음이었죠 여기도 같은 미삼은 미삼이요 복음이 육합으로 이제 변화한거죠 시험에 합격을 할 것인가 했으면은 관도 봐야 될 거고 부도 봐야 될 거죠 시험에 합격하는 건데 이거는 시험을 잘 볼 수 있는가를 있을까를 물었는데 미토지세 화출 5화 일진 관성과 쟁합하였다 따라서 당당히 장원급재로 임명이 된거죠 이런건 쉽지 이런 점 치면은 저 뭐야 그 저 애들 그 무슨 대학시험 치르는 거 있잖아요 시험 좋게 나오고 좋은 대학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자구병 자구병 그니까 자식의 오랜 병이예요 이 옛 국자가 들어가거든요 자식의 오래된 병이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 저기 저 충죽유한다랬나 합죽유한다랬나 구병이 오래된zych 일단은 저 그랬구나 잘했구나 그